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치민 그 임대가격 임대가격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골목글로 들어와야 되는 길인데요. 골목길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로컬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자 2층짜리 현물이구요. 사실 2층 이라고 하는데 2,3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거실이 있구요. 1층은 보통 주방 응접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요.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방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밖으로 나가면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인데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요. 세탁기 같은 거 놓고 쓸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공간, 창고처럼 쓰고 있네요. 이런 공간, 수도시설로 되어 있구요. 지방은 뭐 잘 나오고 한번 쭉 부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시원하네요. 집 지은지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세집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공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자 하나를 더 올라가면 한번 가지만 이게 보통 2층입니다. 여기가 2층일텐데 2층이 아니에요. 방이 있구요.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화장실이 이쁘게 되어 있구요. 화장실이 되어 있고 방이 이렇게 있는데 아기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상풍기와 에어컨이 갈려 있구요. 창문 있습니다. 여기는 무기장은 없어요. 방충망은 없습니다. 자 이런 방이 있고 반대편 반대편으로 보면 반대편에도 역시 똑같은 구조로 화장실 화장실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어요. 이런 방이 있고 여기도 역시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조그만한 조그만한 그냥 발코니? 발코니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한 게 있는데 아이고 문제가 안 열리네. 문제가 안 열려요? 조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이 있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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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옥상입니다. 옥상 옥상이 넓은 공간이 있고 수도시설도 되어 있구요. 뭐 전망은 전망은 이렇습니다. 전망은 이렇게 옆에 공사하다가 말었네요. 여기는 이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여기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로컬집 여기는 구근이구요. 바로 옆에다 동라이 입니다. 동라이 바로 옆이에요. 과연 이런 집 임대료는 과연 얼마나 할까 완전히 로컬지역입니다. 여기는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구요. 지금 새집이 뭐 배워포우는 오래됐지만 있고 냉장고는 없습니다. 냉장고는 직접 사야 될 것 같구요. 과연 이런 집은 얼마나 할까 로컬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저도 이사를 해야 되고 해서 한번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 될 것 같은데요. 선풍기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될 것 같은 이런 공간 자 과연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일까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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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nya 겠지 let us maps . 이 SArer wat 이 넣 os , let Tod hic according S 이거 넣는 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넣은 게 다 필요도 없는데 꼼꼼지 인마? 꼼꼼지 꼼꼼지 인마 다시 사라고 하는데 식탁 테이블도 하나 있네요 테이블도 하나 있고 과연 이 가격 이 집 가격은 손풍기도 돌아가네요 위에 식탁이란 얘기입니다 식탁 방협 이 집은 천만동? 한 달에 천만동 정도 한 가격입니다 천만동의 방죽에 이런 독채를 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로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서 한 천만동 정도의 방투칸짜리 얻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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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깨날 수염 안하 정수기도 있네요 정수기 정수기도 있고 여기는 골목으로 들어와야 돼요 골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골목으로 한참 들어와야 됩니다 저 앞에 파란 파란 건물이 있는데 저쪽 앞에 파란 건물 거기가 도로예요 한참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골목 이런 골목으로 걸어와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 용기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동 한달에 천만동 50만원 55만원 하겠네요 도로는 저기까지입니다 저 앞에가 대로변이에요 대로변까지 보여드릴까요 대로변 대로변까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골목이 작은 골목은 아니에요 이런 골목은 작은 골목은 아니에요 자 이쪽이 중심지로 나가는 도로 도로이구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동라이 동라이 바로 동라이 여기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호찌민의 설명에서 여러가지 모습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호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